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한 한국 등 4개국에 대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이를 평가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인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9월 회의를 러시아, 한국, 호주, 인도를 초청해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일본으로선 이들 국가가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스가 장관은 말씀하신 4개국은 각각 우리나라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지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삼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g7을 확대한다는 방향을 일본 정부로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올해 g7 정상회의 일정과 개최 형태에 대해서는 의장국인 미국이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 시점에선 보도에 대해 논평을 삼각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스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보건기구 탈퇴 언급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과 같이 세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감염증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하나가 되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구식이라며 한국 등을 초청하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해 일본 우익 성향 산케이신문은 미국과 중국 진영 가운데 선택을 하라는 압박이라고 분석했다. 산케이신문은 지난달 31일 g7 확대로 대중포위망 강화 트럼프 걸림돌은 한국 러시아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30일 g7 정상회의에 한국 초청 의사를 밝힌 것은 중국 대학 목적이 있다고 풀이했다. 신문은 한국 이외에 초청을 받은 호주는 자국 내 반종 감정으로 대중관계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도는 국경 분쟁 등으로 중국과 대립하고 있어 선진국 클럽에 들어가 중국 견제를 하는 게 국익에 부합하다고 분석했다. 산케인은 특히 문제가 될 것 같은 것은 미국과 동맹 관계면서 경제에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양다리 외교를 펼치고 있는 한국이다라고 해석했다. 신문은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감시하는 한미의 3개국 협력에도 소극적이다. 한국의 의존은 선진 여러 국가의 대중정책의 보조를 혼란시킬 우려를 품고 있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한국을 굳이 초청할 자세를 보인 것은 문 대통령에게 미중 어느 진영에 붙을지 명확히 하라는 압박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GA 퇴원국이었던 러시아에 대해 초청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중국을 당면한 주적으로 삼고 있는 미국 정권으로서는 러시아 중국을 동시에 상대하는 이정면 작전을 피하고 러시아와의 관계 안정을 깨하고 싶은 것이 본심이라고 분석했다. 산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를 제외하고 한국, 인도, 호주를 G7에 가입시켜 G10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